자 안녕하세요 코리안클릭의 헨리 입니다 저는 주은 입니다 자 우리 그 아빠와 딸이 지금 방송하는 건 처음이구요 그 저희 딸은 이름은 주은강이구요 주은강 근데 그 닉네임이 뭐죠? 닉네임이 뭐야? 닉네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뭔가 그냥 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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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쭈니 아니 쭈니 자 우리 그 정확하게 뭐야? 쭈니? 쭈니? 쭈니 나와요 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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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주은을 갖다가 주은 갖다가 쭈니 라고들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그 쭈니 선생님은 지금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지금 베기너2를 맡고 계신데 어떻게 좀 잘 가르치고 있나요? 많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이 안 통하다보니까 근데 리리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많이 도와주고 있는데 정말 어려운데 어떻게 이렇게 잘하는 겁니까? 누가? 쟤가요? 내가 뭘 잘해? 아빠가요 되게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말이 나와서 말인데 처음에 다섯 여섯 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되게 많은 이런 학생들을 가지고 이렇게 입문을 시키셨는데 느낌은 어떠신가요? 지금 느낌은 그냥 우리 그 한국을 좋아하고 한글을 한글을 좋아하고 우리 그 한글을 좋아하고 한국을 좋아하고 한글을 좋아하는 외국인들한테 이런 한국어를 가르치니까 제가 뿌듯하다고 해야되나? 뿌듯 그렇죠 아 그리고 제가 헨리 쌤에 저희 아빠의 버릇이 있어요 한 말을 계속 말이요 네 네 아 그러니까 한국을 한국을 항상 제가 얘기했는데 이건 습관인가봐요 아니 왜냐면 한국을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을 좋아하고 한글을 거의 비슷한 말이니까 말이면 똑같지 약간 아냐 자 한글을 좋아하고 한문을 아 봐봐 한문이잖아 헷갈리되니까 한번 해봐봐 아니 근데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를 좋아하는 외국인들께 한번 해봐 시작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를 좋아하는 학생들 그러니까 나도 한국을 좋아하고 한국어를 좋아하는 학생들 되잖아 간장공장공장공장 저희가 아직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 되게 연습 발음 연습하는 그런 거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네 제가 잘해요 아빠보다 아빠보다 제가 잘하고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추후에 방송을 할 거고요 저희가 오늘 이렇게 뭘 할 거냐면 아빠와 딸 이제 앞으로 저희는 아빠와 딸의 이런 덤앤더머 이런 되게 스튜핏한 이런 컨텐츠 이런 거를 되게 재미나게 많이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아빠가 이제 방송한다고 이렇게 샤워까지 깔끔하게 했고요 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오늘은 빙고게임 여러분들도 재밌게 할 수 있는 빙고게임을 한번 해볼 건데 벌칙은 뭘로 할까요? 벌칙은 요거? 이걸로 해야지 자꾸 꿀밤맛기? 아니 근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 팔뚝이랑 이 팔뚝이랑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게? 무슨 팔뚝이 형으로 만든 건데 이게 이 팔뚝에서부터 여러분 전해져오는 힘을 여기서 하는 거 아닙니까? 딱 두 대 두 대? 어 한 판당 두 대? 어 한 판 밖에 더 해 몇 판 하는 거 아니어서? 아니 한 판 맞다 왜? 여러 개로 하는 거 아니야? 한 판 하고 뭐 딴 거라든가 아니지 아 그런 거야? 응 아니지 복수전은 있어야지 그냥 딴 걸로 그러면은 그래 두 대는 좀 심했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그 빙고게임은 뭐 단어? 단어 어떤 단어? 동사 아니면 어 동사? 아니 뭐 뭐 자다 먹다 뭐 이런 거는 그건 너무 제한 너무 없어 단어 없다고? 그러면은 뭐 그냥 그냥 물건? 어 집에 있는 물건? 어 다시 그거 할래서 집에 있는 물건 역시 집에 있는 물건 집에 있는 물건으로 빙고게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렛츠고 렛츠고 £50 스테 손 아 아 아 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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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해. 비누. 비누 안 했는데? 줄넘기. 아, 나 포빙고. 식탁. 포빙고. 빙고. 앞치마 파이브빙고. 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빙고 게임이 끝났는데 승자는 제가 졌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두 대. 잘해. 난 안 봐줘. 내가 걸리는. 저도 게임이니까 나도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오 마이 갓. 오케이. 죽었어. 죽었어. 오케이. 어, 좀 약하기 때문에. 오케이. 알았어. 아파 보니. 오, 조금 아파요. 조금. 오케이. 조금 아파. 리틀빅. 리틀빅. 오케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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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요번에는. 저번에 했던 거. 뭐? 가위가위고 하나빼기. 그건, 그래. 근데 이거는. 계속 지는 게 계속 나오잖아, 이렇게. 아니지. 아니지. 한 번 지면 이걸 만든 거지. 이게 너무 불리한데? 아, 뭐가 불리해. 그걸 똑같지. 좀만 더, 빨리 더 뒤로 가. 카메라가 돼? 됐어. 자, 갑니다. 이거 알려줘야지. 유인. 하면 알거야. 그래. 자,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야호호호호호호. 자,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가위바위보 하나기. 자, 가위바위보 하나빼기. 하고. 와추러와, acá. 아 안돼. 아 별 반칙이야 이거. 너 잘못 맞아. 눈물이 나. 무서워. 가위 가위 보. 하나 빼기. 가위 가위 보. 하나 빼기. 아 잠깐. 빨리 나와. 아 진짜로 봐. 자 가위 가위 보. 하나 빼기. 오 좋아. 가위 가위 보. 하나 빼기. 가위 가위 보. 하나 빼기. 가위 가위 보. 하나 빼기. 아 여기만 트지 마. 여기를 때려. 아니 아니 뭐야. 참참참이 양 옆이랑 위 아래. 반대로. 아니 그냥 양 옆이지. 맞아. 양 옆만? 응. 그럼 재미없지. 왜 없어 뭐. 아니 뭐 빨리 치잖아. 아니야. 해봐 연습으로. 떼고 싶어. 자 연습으로. 참참참. 오 좋아. 아니 해야지. 틀려야지 해야지. 아 그러네. 참참참. 참참참. 연습이잖아. 연습해요 여러분. 연습이잖아. 이제 진짜 시작. 가위 보. 가위 보. 보. 참참참. 어우아아애앜 난 Sure 내가 이거 사원 잠잠 잠잠 아버지 엄마가 좀적 나한테 왜 wel 잠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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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nars was the test 아아악! 잠잠잠! 아아악! 아아파! 나 갈꼬? 아아! 아아! 잠깐 여기 흔들지 말라고!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왜 때리고 끝내야? 왜 때리고 끝내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오늘 저녁때 수업 저기 준비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수업은 7시부터 우리 아가스 비기너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아가스 반 그 다음에 9시에 코리안클릭 비기너2 그 다음에 11시에 미얀마 학생들 수업이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끝내고 2차로 한번 저기 해야죠 오케이 2차로 누가 그냥 하하하하 자 우리 회원님 여러분들 우리 나중에 봬요 여러분 오늘 어떠셨나요? 재밌었나요? 저희는 나름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그냥 많이 맞아서 어후 손가락이 아파 많이 돌인가 봐 근데 아빠는 살살 떼 난다고 갑자기 소리가 똥 똥 전 제가 세게 떼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이렇게 짧은 짤막하게 게임을 해봤고요 제가 이렇게 다음 시간에도 다음 시간에도 더 재밌는 게임으로 컨텐츠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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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